뒤로 돌아가니 무당들 외소 구탄을 하고 구탄은 적식이라나 헬 보았나. 지나가던 박수만 진드 직생이 그랬다나 한 거리 놀고 가면 어떠냐. 아 그게 망치게라 남이 여자 무당도 못 놀아 박사 무당이 물을 다 들어. 왜죽비죽아. 한 거리 못 얻어 놀기도 했지. 짙은 거 한단 말만 들었지 하는 거 보기랬나 헬 보았나. 지랄버리더. 더 푸만이 물더니 사지를 와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니. 에헤헤헤 심하구나 얻어 너는 소돈마컴내겠든. 번개 불에 담배 붙이고 하늘지 말아 턱걸이 하고 따지름져와 칙칙법하리. 만일 한거리에 내는 저 다닌 싸박사 호박사 익명사다람사 거꾸바세서 회떼치 싸구 자시빠지리라. 시퍼다키주거든. 예검 우다의 성수학은 되구나. 한거리 놀라주자. 반갑구나 반갑구나 고향 산촌이 반갑구나 선물이라 산촌 처먹도 날 반기건만 우리 부모는 어디 맺을까 날 찾아 반기줄 줄 왜 못하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염불이라 이때 한경돈 내 편이가 일리와 살던 머니 후덥덥 뒤에 들어가더니 아이고 이리 부어 통소 왜 그러고 삼론속 달열살고 살아라 나 그 무슨 왔다 왔다 온다 오늘이야 왔다 왔다 나와보지 엔켄 뭐 왔다 왔다? 무슨 왔다 왔다 하는지 내가 나가보야 알잖아 나왔었으니 심상한 새손에만 들어도 울던 분 눈물을 줄을 흘리고 썼는데 잘 썼던지 못 썼던지 기성깡사니 돈 붙이고 써놓어 입자해라 찰색은 썩 잘하던 말 저게 우리 어마니라는 양반이었던 마술을 바짝 깔아 보는 수밖에 없네 이 공수대는 공수거리 왔으니 원한 적은 누구리 알며 가느니 가느니 정기가 알걸 하하하하하하하 보니당 예수 10명 5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